저 2층 올라갑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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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성 꼴 때까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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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깜짝 놀랄게 1등 커피포트 한 번 해봅시다 빨개 나이스 커피포트 였거든요 천천히 빨개 컷 됐어 1번 핑해 뮤트 1번 핑 정확하게 뮤트 아우 뭐야 1번 핑 뮤트 1번 핑크 나이스 사무실에 없어요 사무실 없어요 군수에 방패있어 군수에 방패있어 전기 흐르네 아 여기도 전기 흐르네 이거 내 드론 군수에 내 드론 군수에 내 드론 보고있어요 CCTV 분수 번갈아 가면서 보고있어요 기버 안쪽은 없는거잖아 아 있다 있다 군수에 예고 있습니다 군수에 방패가 붙어있어 군수에 방패가 붙어있어 군수에 방패가 붙어있어 방패가 붙어있어 피저를 가진 사람이 달려 들어 가야 되겠다 아니었어요 CC는 비었고 격자 앞에 쏘니스 나이스 저 CC 진입합니다 세관에 하나 있다 동계 캐슬 동계 2층 캐슬 동계 가고 있는데 좀 느립 해치 10번 아 뭐잉? 죄송해요 아 나 한 명 줄걸 동계 아직 있어요 소리 납니다 동계 나이스 동계 라인 이거 그냥 창고 납서리 하면 돼 괜찮아 서버 쪽에 라스트 세관 서버 내가 보고 있음 세관 세관 세관으로 갔어 이거 퓨저 인원이 사사 묶여있어요 좋아요 크로스트 가까이 왔다 아이고 어서오 어서옵시 미안 장난치다 죽음 인사하다가 죽음 이게 눈이 다 안풀렸는데 보거든 아 퓨저 강접이 강접 아니에요 아 이거 뭐야 뭐냐 소리 안들리는거 어떻게 하는 소리지 개웃기네 진짜 그걸렸어 과연 아 아 안 깨지네 이거 카이드 붙여놔서 안될게 주방에 툼 불안치 퓨저가 꽂아줄거야 내가 카이드 엎드려서 트렁꼬멍 보고있어 내가 성강을 던져줘 어 성강을 던져줘요 내가 들어갈게 강님 이거 챙겨주세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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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붙었나 이거? 오케이 하나 깼고 퓨저 이렇게 지켜발게 아니 못해 어딨는지 몰라 두개나 썼는데 뭐야 여기 있는데 수닉인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아 나 이거 도라이 같아 어? 퓨저야 퓨저야 저 펠리 썼음 이미 두개밖에 안 남아 오케이 오케이 어 지켜발 아 왔다 오 여기 오 여기 퓨저 챙기 기다려봐 어? 1층에 뭐였는지 모르겠네 기다려봐 나 터널로 같이 갈게 1층에 있는 거 죽어 아 너 터널로 갈게 아리바이 있었어 아리바이 있었어 아자미인가? 아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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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나 블랙으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 서류 해볼까 안 돼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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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아 미안 미안 드론 먼저 넣을게요 피씨 드론 인정 피씨 드론 인정 피씨 비어있음 이번엔 역자까지 비어있음 이번엔 동개도 체크하고 사무실 확인 안 됐죠 사무실 아직 이제 들어가요 사무실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물기 사무실 있음 사무실 있음 사무실 고용 사무실 고용 사무실 고용 어디 10호 뜯는다 사무실 아직 그대로 사무실 두 명이다 사무실 두 명이야 이제 한 명 이제 없음 나이스 여기 위럴 내려갑니다 같이 헬롱 우리 귀엽다 귀엽다 옥자 캠 깼고요 옥계도 캠 깼습니다 아이치 딱대 크로스 또 사람 세간 얘가 있구나 얘가 세간에 브로스 화장실 화장실 비었고 지금 서버 서버 없어 화장실 비운거 확인했고요 화장실 저도 내려갈게요 크로스 잘 나이스 나이스 중계 조심해 중계 싸우도 안가고 슬레치 야나 야나 최강 최강 2층 야나 스토프 1층 드러맀다 1층 겨울에 들려 아 살간 먹은 것 같아 그냥 질러버리네 뭐야 그냥 바로 빠짐 상어 1층 조심 죽은 거 도깨비야 의병 안 깨졌음 못 열어요 저거 외국 카메라를 안 켰네 외국 캠 깨졌네 지하 내려왔어요 서버 쪽 조피아 조심스러워 이거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두 명 내려왔어 어? 에임 실화 서머 외병 어? 하나 더있어 뒤에 서버 하나 서버 3명 서머는 죽어 뒤에 뭐 GG 맞을 것 같니? 아싸 어? 어? 잡는건데 이거 어렸을뻔 해가지고 소문계다 여기다 옷장이었다 옷장 안방 바깥쪽짜리 질렀어 말이야 사이트 조각상인 사이트 조각상인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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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